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김호중과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약속 무드필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김호중의 공식 SNS 채널에는 정규 2집 클래식 앨범 파노라마의 더블 타이틀곡 약속의 무드필름이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튜바로티 김호중과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만남이 그려졌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대중의 곁에 돌아온 김호중은 파노라마를 통해 그간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의 위로와 되어질 음악을 선물, 진심어린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정규 2집 클래식 앨범 파노라마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